어 얘 왜이러니 왜 나를 포기했는지 이젠 알았어 넌 나보다 예전 그녀가 더 쉬웠겠지 나는 그녀를 네가 정리했다고 말할 때 한 번쯤 널 의심했다면 오늘의 이런 실패는 없었을 거야 흔들리지 마 너밖에 없어 이 얘기 거짓말이라도 난 생생한데 나 몰래 지금까지 그녀를 만난 거야 이젠 필요 없어 모두 잊어둘게 천사표 이별은 없잖아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은 아냐 어차피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잘될 거야 이별이 넘명한 속살기였어 성공! 성공! 대단하네요 자 이번엔 다시 코요테입니다 준비됐죠? 멈춰! 시크릿 이후 최신곡인데 최신곡인데 친구로만 보이던데 귀엽게만 보이던데 Don't know why I don't know why 너에게 끌려가고 있어 힘든 날 위로해줬을 때 내 얘기를 들어줬을 때 Maybe you I'm loving you 조금씩 내 맘이 움직여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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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할까 머리에 농통 너뿐이야 자꾸만 보고 싶어 너를 사랑하나봐 유후 너만 보여 유후 친구가 아닌 애인으로 너랑 만나고 싶어 나를 좀 바라봐줘 유후 못 참겠어 유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 Oh my love 신지 신지 역시 신지 대단합니다 최신곡이었어요 유후 자 이번에 다시 김완선 씨와 우리 김환 아나운서입니다 네 멈춰 김원준의 쇼 오늘 김원준 좋은데요 이번에도 어려운데 김원준의 소 소 소 소 소 소 nella 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이 쇼 쇼 뿐 없는 거야 내가 말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내 주위를 스쳐간 그 누군가만은 친 우리네 화려한 인생은 일막의 쇼와 같다고 버튼이 내려진 텀빛 무대 뒤켜낸 오늘도 또 하루를 사는 내가 있는 거야 날 지켜봐줘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을 늘 가려줬던 거야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세상에 주인공일 거야 제가 주인공일 거야 라고 그랬나요? 미래형을 말씀하셨네요 인거야라고 들렸는데 첫 번째 탈락팀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한씨와 김한선씨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한선씨는